오늘 당연히 관훈 토론에는 언론인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 질문이 들어갔겠죠. 무슨 질문이냐? 오케이.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그런데요. 나중에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질문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총선 결과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고 기회가 되면 차기 대선에 나설 의향이 있으신 거죠? 4월 10일 이후에 진짜로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해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정말 정치라든가 이런 식견에 없으신 분들이 있는데 입장 바꿔 생각해보더라도 4월 10일 이후에 제 인생이 좀 꼬이지 않겠습니까? 이기든 지든. 저는 그걸 알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는 정말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인생은 그때 생각해보죠. 사실 저는 인생 자체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존을 넓혀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의 승리가 저는 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의힘의 승리가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동료 시민 위에서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절실하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어찌 보면 죽을 길인 걸 알면서도 나왔고요.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저는 당연히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날 겁니다. 그 이후에 제 그림이 어떨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제 머릿속에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쭉 얘기를 했는데 이 문장이 포인트죠. 한동훈 미대위원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구에서 왜 스트라이크 있잖아요. 스트라이크 존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두고 당연히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미대위원장이 대선 출마 의지를 자연스럽게 밝힌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김현주 대변인님 생각도 같으신지요? 그렇죠. 운신의 폭을 좀 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권에 있어서 특히 영향력이 큰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본인 앞날을 결정하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그 상황과 주변에서의 여러 가지 정황들로 인해서 앞길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도 그 누가 출마를 해서 대선에서 단번에 대통령이 되리라고 생각한 분이 아마 많이들은 안 계셨을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도 전에 충북 지역을 방문하면서 본인이 진천에 사법연수원 분원에 있을 때 여기서 먹었던 밀크 케이크인가요? 그게 참 맛있었고 그때가 하얀 연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우유 케이크를 먹을 때 오늘날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관훈토론회에서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본인이 과연 생각을 했었을까요?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 지형상 지금은 4월 10일 이후를 생각하지 않는다. 본인은 다 소진되겠다. 다 소모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그립감을 가지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남은 임기를 잘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 승리가 최고의 목표인 만큼 4월 10일 이후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솔직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 이후는 아마 국민들이 재단하고 조용하고 당신은 이를 가시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지금 전해드린 소식은 이런 겁니다. 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청래 민주당 수석 최고 이야기도 하고 했잖아요.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저 마포를 포기 안 할 겁니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정청래 최고가 조금 전에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대요. 내용은 이러했답니다. 저희가 이게 준비는 안 돼 있어요. 지금 방금 올라온 거라. 제가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면 정청래 최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잔말하지 말고요. 네가 와라 한동훈. 이런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이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나랑 붙읍시다. 네가 와라 한동훈 잔말하지 마세요.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성치훈 부의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리 정치가 이제 거의 24시간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바로 대응을 하시는데. 글쎄요. 정청래 최고위원의 정치 방식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인들이 조금 말에 무게감을 줬으면 좋겠어요. 좀 더 그래야 강한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정청래 의원의 이런 장단이 다 있습니다. 이준석 최고도 보면 이준석 대표도 보면 24시간 바로바로 대응하지 않습니까? 빠른 대응은 좋지만 그럴 때 뭔가 항상 미스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고.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대권 도전 사실상 선언한 거라고 보고요. 아까 스트라이크 존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또 약간의 야구 전문가라서 설명을 드리면 스트라이크 존을 넓히겠다는 뜻이 뭐냐면 투 스트라이크일 때 볼인지 스트라이크인지 애매한 공을 최대한 삼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건드리거나 대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권 도전도 본인의 인생에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알 수 없더라도 나는 이제 대응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대권 도전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한 걸로 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우리 성지훈 부회장께서 야구랑 인연 있으세요? 사회인 야구를 지금 한 십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사회인 야구는 저도 합니다. 올해 우승했습니다. 나름 저 4번도 치고 그랬어요. 다음에 경기 한번 하시죠. 알겠습니다.